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채권자 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년 12월 11자 2021마 670이 결정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조참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입니다. 재항고인은 은행이고 원래 채권자 취소소송의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보조참가를 신청했는데 원심에서 이걸 각하해버리니까 대법원의 재항고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다시 보조참가를 허용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한 겁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대출을 해준 거죠. 이 채무자가 2017년 1월 24일 날 피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빚을 지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9월에 근제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은 2000년 8월 14일 날 자기 채권을 못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와 근제당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마 피구와 채무자는 특수관계인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취소송을 채무자는 받고 있었죠. 그리고 피구는 소송 중이었는데 이때 채무자가 2000년 10월 20일 날 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에 특별한 관리인이 따로 나타내면 안 되고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자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채무자에 관한 사회행위 취소 이런 것들이 다 회생 절차 관리에 관련 소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은행의 취소소송을 수계 그러니까 이어받아가지고 자기가 대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피구르 당대로 부인의 청소로 청구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채권자 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밖으로 빼달되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걸 회수행위에서 돌려놓고 다시 채무자에게 받는 절차죠. 그런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되게 되면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딴 데 간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부인의 소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와서 다시 전체 채권자에 대해 공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구조가 부인의 소와 채권자 취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소송은 전부 다 관리인이 수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채무자가 지금 피구와 지금 약간 특수관계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채권자 취소소송을 지금 담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은 이 부인의 소에 자기가 참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보조 참가를 신청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소송 중에 채무자가 회수행 절차가 개시가 되면 그 소송은 관리인에 의해서 부인의 소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원고, 채권자 취소송의 원고인 채권자가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가 변경 안 되죠. 왜냐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날 뿐일 뿐 이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의 권리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채권자 취소소송 중에 회수행 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이 중단되고 회수행 관리인이 취소소송을 수계하게 되는데 이때 수계하게 되면 부인의 소로 변경이 된다. 그렇다면 취소소송의 그 원고, 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의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소송을 처음에 제기를 했던 이 원고는 설령 수계가 된 이후라 하더라도 적어도 보조 참가는 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법문상 보조 참가의 법의 요건상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보조 참가를 안 해준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적어도 이런 경우 그 원고에 한해서는 보조 참가를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겁니다. 실문이 이렇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는데 2017년 17다 269, 129 판결에서는 파산 선고한 경우 채문자가 파산 선고한 경우에 채권치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파산 관제인이 수계하고 부인의 도로 변경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부인의 소고이기 때문에 파산 계속법원의 전속관활로 바뀌게 됩니다. 이송을 해야 된다. 이게 2017다 265, 129 판결인데요. 여기서도 어쨌든 파산에 대한 경우에도 파산 관제인이 부인의 소고로 변경할 때 수계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원고 원고는 보조 참가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 파산과 회생 절차에 계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 실무자의 경우에는 소송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재판부가 설령 이걸 놓치더라도 그때 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2017다 265, 129에서는 그 견속관화를 위반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무자로서는 절차에 관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통상임금과 관행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다 797호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한국조선해양의 수계인 현대중공업이 피고가 됐습니다. 원심에서 근로자들이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수한 사건이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원래 회사가 2012년에 급여서책을 이루게 두고 있습니다. 연간 800%의 상염을 준다. 사기환금 중에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는 600%는 기간상여라고 해서 그 부분을 2월 2달마다 사기환금을 100%씩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설날과 추석에는 각 50%씩 명계상여를 줍니다. 50%씩 주니까 이게 700%죠. 12월 말에도 말에는 100%의 연간상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0%죠. 그러니까 2월, 4월, 6월에서 짝수달에 100%씩 600% 주고 12월 말에 다시 100% 하나 더 주고 700% 그 다음에 설날과 추석 때 50%에서 100% 총 800%의 상여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주는 이 상여는 1월 말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대한 반틈을 주었죠. 그리고 12월 말에, 7월, 6월 말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다시 6개월을 구매했으니까 반을 준 겁니다. 그런데 설날과 추석에 한해서는 그 중간에 퇴직을 해도 돈을 안 줬어요. 그냥 퇴직한 줄로는 한번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기간상여금과 연간상여금은 그 기간 중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근무한 부분에 따라서 줬는데 명절상여금은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간 800%는 지급한다고 퇴직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 명절상여에 대해서는 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냥 그 퇴직, 명절날 재직한 근로자한테만 준 거죠. 이럴 경우에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적 일을 했다고 해서 준 거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한 날에 딱 주는 경우 그런 건 안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창립기념일 상여 이런 거는 창립기념일날 그냥 재직한 사람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규정은 마치 전체들에게 다 주는 것처럼 800% 전원 모든 근로자에게 800%를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관행으로는 그냥 그 날짜에 근로자에게만 주지 그 안에 퇴직한 사람을 안 주는 이런 경우에 어떤 규정과 관행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이 판례가 2016년에 상고가 됐죠. 그 예전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상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설령 통상임금 포함을 해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은 합의도 인정해 준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전원합의 판례일이죠. 그것도 여기도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퇴직 근로자에게는 특정 임금의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박이나 취업규칙 등의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통상임금 배척을 특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관행 배척하지 말고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봐야 된다는 게 이 판결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의 측을 이유를 들어서 추가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전원합의제 판결이 있죠.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건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와 단체박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뺀 합의를 했다면 그거는 위반이죠. 그런데 위반일 경우에도 신의성취인의 원칙,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게 있으면 그 위반을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예전에 전원합의제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은 사실상 지금 나오는 이 판결 오늘 소개하는 판결이나 다른 여타 판결에 의해서 사실상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청구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상 추가 청구 가능하다는 게 지금의 판례라고 보시는 게 가장 더 감명할 겁니다. 이 사안은 아까 말한 2012다. 89339 전원합 판결이 되게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계속 우회하고 있는 파기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란 말은 안 쓰고 있는데 우회하고 있는 게 전부다. 그래서 시의성실의 원칙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상 시의성원칙 적용 안 하는 걸로 지금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판결은 이 판례는 통상인건 포함 여부가 규정에 있다면 관행에 의해서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상인건 판단 여부는 현재로서는 개별 판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상당 기간은 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 사안마다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전 이 전화 판례는 사실상 폐기됐다고 실무에서 그냥 보시는 게 더 감명할 것이고 결국은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규정이 있으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도 일시적이라고 보이면 다 포함된다라는 게 현재의 실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집행공탁과 제3 채무자 송달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2월 16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26-42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집행공탁 전에 압류채권한 채권자 피고는 집행공탁 후에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는 있고 채권자들끼리 서로 원고가 피고가 돼서 부당이 달라고 한 거죠. 이 집행공탁이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 중에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데 이 채무자가 보니까 딴 사람한테 돈을 한 2천만 원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채권 압류통지서가 재산 채무자에게 보내집니다. 그럼 재산 채무자는 압류통지서를 받아들고 어? 내가 지금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야 될 게 2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이게 압류가 돼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나중에 돈 달라는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 재산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집행공탁으로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이 공탁된 채권액 이거에 대해서만 서로 다투어서 가져갈 뿐이고 이 재산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채무자는 그냥 돈 갖고 끝나고 더 이상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게 집행공탁입니다. 이때 이 집행공탁을 하기 전에 했던 압류채권자와 한 후에 하는 압류채권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주택조합의 채권자입니다. 통상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채권자였는데 이 주택조합이 분양을 해주면 납입금을 받게 되죠. 주택을 팔았으니까 납입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매달 얼마씩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고가 분양자들의 잔금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을 받습니다. 추심이라고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압류한 다음에 묶어놓고 추심 받아낼 수 있다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 9월 25일 날 입주자한테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는 2013년 10월 18일 날 납입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추심명령은 9월 25일이 있었고 그때 입주자에게 통지가 됐어요. 그런데 피고는 10월 18일 날 추심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통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입주자가 2013년 11월 12일 날 납입금 채권액을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그 공탁한 이후에 2013년 12월 24일 날 입주자에게 송달이 된 거죠. 정리를 하자면 집행공탁을 했던 2013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는 둘 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어요. 둘 다. 그런데 제3채무자, 입주자한테 통지가 된 날은 원고는 집행공탁 전에 있었고 피고는 무슨 이유인지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류추심명령령은 먼저 있었지만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집행공탁의 전후로 바뀐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 판례의 문제입니다. 즉 집행공탁 이후에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송달된 경우,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거든요. 이 송달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효력이 없는 거냐 그럼 효력이 없으면 진짜 못 받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효력이 있다. 즉 집행공탁 전에 압류추심명령이 아무리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압류채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제3채무자 다 갚은 거예요. 더 이상 압류할 수 없어요. 축가압류를. 변제를 한 거니까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피고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공탁이 있었기 때문에 송달된 때 채권이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 피고의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 결국 원고의 압류추심명령이 남기 때문에 원고를 다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여기에 하나 예외적 펀드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공탁신고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서 채권 압류추심명령이 기재가 돼 있고 뭐가 기재냐면 원고 피고 다 기재해놨어요. 기재를 해놓고 이 채권자가 피고가 집행공탁이 있으면 이때는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추심이 된다는 거는 돈을 받아온 거예요. 압류추심명령에서 돈을 받아오면 이 추심금 받아온 돈은 채권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져가냐면 다른 채권자하고 그러니까 배당요구권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나눠 가져야 돼요. 그게 추심명령의 한계죠. 혼자 가져가려면 전부 명령을 받아야 되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나눠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는 압류추심명령은 소요력이 없는데 없는데 공탁신고서에 압류추심된 사실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집행권원, 판결문도 받을 게 있으면 배당요구 효력이 있고 배당요구권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피고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압류추심명령의 첫 번째 쟁점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압류추심명령이 집행공탁 이후에 송달이 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집행공탁 신고서에 신고서에 피고 같은 효력이 없는 압류추심명령의 채권이 기재가 돼 있고 배당요구권자인 집행권원 판결문도 갖고 있으면 배당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죠. 집행공탁이 이 사건은 집행공탁이 되면 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고 공탁사유소에 이 기재가 있으면 배당요구 효력은 인정된다. 그리고 압류추심명령이 있어서 효력발생요건은 명령이 있는 날이 아니라 제3체명이 송달되는 날이다. 따라서 이런 사건을 볼 때는 반드시 제3체명의 송달일이 언젠지를 잘 기재하면서 판례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체명의 송달일을 반드시 메모를 하면서 판례를 읽어봐야 정확하게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판례는 잘 정리된 판례로 보이니까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응보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응보 민사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7-258 판결입니다. 시청자의 요청이 있어서 2월 1일자인데 이번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응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응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 2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후순위 담복권자, 여기서는 전세권자였는데 공동저당에 있는 물건에 공정저당 다후의 후순위로 있는 전세권자였습니다. 그 피고는 공동저당으로 있는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의 승계인이 피고였고 그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거 적용법령이 중요한데 민법 제 368조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공동저당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으로는 담보가 부족하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다 함께 묶어서 이제 그 저당을 잡는 거예요.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을 모두 한꺼번에 일괄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동산만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저당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나누집니다. 첫 번째가 물상보증인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은 없고 채무자 아닌 사람의 부동산으로만 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공동으로 묶어진 경우 이 경우가 하나가 있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다른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사람의 땅에 묶어져 있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어쨌든 이 368조는 그런 저당에 관련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368조 제2항에 보면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일부가 먼저 배당하면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아무 부동산에서나 다 하고 거기서 채권 전액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는 늙게 알아서 해라.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 이 문이 이거입니다. 이 경우에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외에 480이 있죠. 482조가 있는데 일단은 이 368조 2항의 의미가 뭔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지공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상가 15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채무자가 신협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자기 부동산이 아닌 A의 부동산 15개를 그 대가를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15개 중에서 1, 2, 3번 그러니까 3개 3개 상가를 제1부동산이라고 나머지 12개를 제2부동산이라고 하죠. 제1부동산에 대해서만 원고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원고가 임차를 했겠죠. 상가를 임차를 하면서 자기 보증금 확보를 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피고가 나머지 12개를 매수합니다. 매수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나서 하고 나니까 그 상태에서 이 피고가 5, 5천만 원을 싹 변제해 버립니다. 다 변제하니까 근저권이 사라지죠. 12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근저권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 물상 보증인은 자기가 채무자가 아닌데 지금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또는 다른 물상 보증으로부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피고는 이제 5억 5천만 원을 대입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제1부동산 이 상가 이 상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채무자 B라는 사람이 1, 2, 3번 부동산 제1부동산을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채무자가 가져오게 된 거죠. 핵심이 이겁니다. 원래는 물상 보증인 A가 소유하던 제1부동산이 채무자가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제 신협으로부터 채권 양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변제를 했으니까 저당권을 부기등기를 하니까 경매부원이 어떻게 하냐면 제1부동산 경매를 하고 나서 48,000이 남으니까 이 48,000을 피고한테 다 줍니다. 그리고 원고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배당 2위를 신청을 했고 배당 2위를 하니까 법원이 이거는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가 2억 3천을 가져가는 게 맞다 라고 해서 경정을 했고 대법원이 그게 맞다라고 해서 확인한 겁니다. 자 사실관계는 이렇게 표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유자 A에 1부동산과 2부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공동저당으로 예시입니다. 이건 7억은 7억은 공동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실제 채무는 6억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2억 5천 제1부동산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이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리고 피고는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매수인 그러니까 피고가 그 6억을 다 갚은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경우를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동시 배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두 번째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부동산이 경매됐을 때 이때는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만 경매되도 배당할 때는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알아야 이 판례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동시 배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 A의 부동산이 동시 배당되니까 채권은 6억이죠. 그러면 6억은 제1부동산과 제1부동산에 안분하게 됩니다. 근데 제1부동산은 4억이고 제2부동산은 12억이니까 1대 3이죠. 그래서 그래서 공동제당의 안분액은 1부동산에서 1억 5천 2부동산에서 4억 5천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6억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해소하냐면 1부동산 경락대금에서 1억 5천을 가져가고 2부동산 경락대금에서 4억 5천을 가져가서 6억을 다 해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2부동산은 4억이었으니까 1억 5천을 가져가고 남은 2억 5천을 원고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결국 동시 배당이 되면 원고는 2억 5천을 받아갈 수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1부동산만 경매할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가 문제입니다. 제1부동산 경매할 경우 이 경우에 368조 2항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제1부동산만 경매했을 때 채권자는 6억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게 되면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 전세권자는 1부동산의 소유자가 2부동산에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대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1부동산의 소유자는 1억 5천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을 책임지면 그거는 제1부동산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져올 수 있고 그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전세권자인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권자인 이 원고는 제1부동산에서 2억 5천만 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6억을 피고가 다 대의변제를 했죠. 대의변제를 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고가 먼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제1부동산 경매치 4억 5천만 원을 대의할 수 있는데 자기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니까 제1부동산 대의를 해서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고는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고 제1부동산 소유자가 자기가 변제를 6억을 다 변제를 했지만 제1부동산에서는 다 가져가지 못하고 한 1억 5천만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제1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채무자 소유가 되면 채무자는 그 채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1부동산이 경매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소유자 제1부동산에서 가져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권자는 대의행사할 채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세권자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제1부동산이 지금 제1부동산이 물상보증이 소유일 경우에는 원고는 2호천을 받아갈 수가 있었는데 제1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일 경우에는 원고는 후순이어서 배당을 못 받게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뭐냐 이 제1부동산의 소유자가 물상보증이 소유자 A에서 채무자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상보증이 소유였는데 나중에 채무자의 소유로 바뀐 경우에 처음부터 처음에 물상보증이 있는 때로 기준으로 원고가 배달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제1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인거를 기준으로 받을 것이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1부동산의 후순위 전세권자인 원고가 설정한 이후에 채무자가 제1부당을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물상보증이 소유 부동산을 경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정저당에 같은 물상보증이 소유가 있는 경우에 후순위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자 신협이 제2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유행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전세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채무자가 물상보증이 부동산인 경우에 채무자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 사안은 우연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유지가 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물상보증이 소유의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면 그 전세권자는 이 소유자가 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에 대유 받을 수 있는 2억 5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2억 5천을 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의 내부 분단비유라든지 채무자가 결국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 그 다음에 동시 경매가 배당될 때는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어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한번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유사 사례가 있을 때는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판례는 경매실무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실제 민사 소송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시청자 한 분께서 이 판례로 설명해달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기여가 된 건 이겁니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368조 2조에서 보호가 되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가 처음부터 된 게 아닌 경우에는 종전을 보호받은 것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게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목무 법은행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공국 민사 판례 변경과 전원합의체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다 297 746 전합 판결인데 이 판결은 그렇게 중요한 판결이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례공국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판례공국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면 궁금한지 있으시면 판례공국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집행판결에 관한 판결이고요. 원고는 외국 회사입니다. 피고는 채무자인데 상고로 상고 기각됐죠. 집행판결이 뭐냐면 외국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받았는 건데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안됩니다. 바로 집행 안되고 반드시 집행판결문을 부여받는 소송을 다시 별도로 제기합니다. 이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청구를 하면 오케이 인정됐어. 그러면 그걸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달라는 청구를 한 겁니다. 사실 관계에 이렇습니다. 뉴질랜드 법원에서 원고 이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 이행 소송을 한 겁니다. 빌려준 돈 갚아라. 아니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돈 안 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었어요. 뉴질랜드 법원에서 그래서 한국의 외교 그러니까 뉴질랜드 대사관 뉴질랜드의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죠. 쭉쭉 내려와가지고 피고의 소송소를 송달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고 2013년 5월 1일날 피고의 조소에다가 남편이 남편이 한테 송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특이한 게 남편과 부인이 모두 피고였는데 남편은 본인이 받았어요. 본인이 받았는데 부인은 본인이 안 받고 남편이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충 송달이라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는 게 송달의 원칙인데 동거인이 있으면 동거인을 주고 와도 된다. 이게 보충 송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치 송달이라고 있는데 그걸 뭐냐면 그냥 받아야 될 사람이 절대 안 받으면 그냥 거기다 사무실에 던져놓고 나오는 겁니다. 던져놓고 나오는 거예요. 던져놓고 던져놓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차이는 같이 있는 사람은 서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같이 직장 동료가 가면 서명을 합니다. 이러면 보충 송달이고 서명 안 받고 그냥 던져놓고 나오면 유치 송달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남편이 송달을 받은 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충 송달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눈에 드는 법원이 원고 소송서 판결을 하니까 원고가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사건 소송. 민사청소노법 386조에 의하면 사무원이나 피용자 동거인에게는 교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충 송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이 있습니까?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할 수 있는 판결 송달에 외국에서의 소송 과정에서의 서류가 한국에 있는 그 피고 당사자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 송달이 공시 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게 법의 묵음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요건에 송달이 돼야 돼요. 반드시. 송달도 안 된 상태에서 외국 판결이 내려진 건 한국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외국 법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송달은 되는데 공시 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된다. 이렇게 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보충 송달의 경우에도 송달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안 됐어요. 보충 송달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남편은 직접 송달 받았으니까 집행 판결에 승인 요건이 되는데 부인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남편이 대신 받은 거니까 보충 송달이고 종전 판례에 의하면 보충 송달이니까 승인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판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승인 요건에 보충 송달도 해줘야 된다. 그것도 포함된다. 남편이 받았다고 해서 부인이 송달 안 받았다고 보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보충 송달도 이런 승인 요건에 송달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에 보충 송달을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으로 아니라는 판례를 변경하면서 전원합격제 판결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왜 전원합격제냐 판결 변경이기 때문에 전원합격제가 된 건데 김재웅 대법관은 여기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전의 보충 송달은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이 안 된다고 했던 그 판례가 사실은 그 쟁점을 해결해야 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부가적 판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판단을 가지고 전원합격제 변경이라는 변원합격제를 또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전원합격제 판결 없이 그냥 새로운 판례 내면 된다라는 게 대법관님의 의견인 거죠. 이거는 판례가 무엇이냐 판례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학술적인 논의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 판례라는 게 그러면 판례에 나오는 모든 문구가 다 판례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대법관의 의견이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판례이긴 하고 그다음에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은 실은 승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안 쓰는데 물론 뭐 요새는 가끔 쓰기도 하겠지만 잘 없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냥 이런 논의가 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국 이 판례는 실무에서는 사실상 거의 무용합니다. 거의 안 씁니다. 외국 판례 하는 거 없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회사나 이런 데 사건이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민사로 다 해결되거나 조정이나 상사 중재로 다 끝나기 때문에 거의 안 쓰르고 그냥 이 전화 판결이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전화합의체 판결이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상 아무 소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국 5분정기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판례원국 형사 차고 이체된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9789 판결입니다. 판례원국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국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위반 횡령 사건이고 인정된 죄명은 배임이었습니다. 배임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파기환송되는데 이거는 횡령이 안 됐고 원심은 횡령이 안 됐지만 배임은 인정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에는 배임도 인정 안 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힙빛 거래소에서 가상지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가상지갑에 무슨 이유인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199.9999 그러니까 200 비트코인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오 웬떡이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다른 두 개의 가상지갑에다가 두 번을 걸쳐서 199.994 비트코인을 이체합니다. 남은 건 사실상 거의 없는 거죠. 0.00559 정도 남은 거니까 그 당시에 이 200 비트코인의 시가가 15억 원이 됐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죠. 15억 원인데 현재는 약 100억 원 정도 되죠. 100억 원이 내 가상화폐 지갑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딴 계좌에 옮기면서 써버리려고 숨겨놓은 거죠.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이 갑자기 딱 들어온 게 있죠. 들어온 경우에 예금 계좌로 차고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를 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이 판례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금 계좌에 차고로 잘못 들어온 돈 돈을 임의로 소비해버리면 횡령죄가 됩니다. 이 판결을 취지하면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된 경우에도 횡령죄로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가상화폐라고 하잖아요. 화폐 비트코인은 돈 아닌가 돈이니까 은행의 예금 계좌에 들어온 돈도 소비하면 횡령죄이니까 가상화폐도 소비하면 횡령이 되나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상자산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가상화폐라고 안 씁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되는 거 아니다. 따라서 차고 송금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유추할 수 없다. 결국 횡령죄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잘못 들어온 돈을 내가 보관할 의무가 있느냐 의무? 의무 아니 갑자기 들어온 돈인데 내가 이걸 의무까지 지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할 의무가 나한테 없다. 신입에 따른 보관 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타인의 사무처리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결국 배임죄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은 화폐랑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해도 횡령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결국 무죄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실무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몰수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재산세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사기죄 격체가 되냐 안 되냐 이번 사건에서는 가상 화폐라고 쓰지 말고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돈도 화폐랑 똑같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이게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죠. 어쨌든 디지털 정포 형태의 재산세 이익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고 재산세 이익이다. 따라서 물건이나 화폐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차고 이체된 현금 민출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이나 여러 배임에 관련해서 과연 그게 배임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판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현금 민출된 대법원 판례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이 판결에서도 현금의 경우에 유추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얻기 때문에 현금에 차고 입금 이체된 현금 사용하는 횡력이 된다는 것을 바꾸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나중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혹시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는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차고 입금된 현금 계좌로 옮겨진 현금에 되는 횡력이 인정되지만 그 현금 아닌 나머지 가상자산 여러 가지 인터넷 많이 있죠. 디테일 정보로 한글자막 by